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은 모브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패드 선물해드립니다! 그동안 얻은 픽셀패들 한발 합치기 도전! 되게 많이 뽑았는데 되게 많이 뽑았는데 개수들이 좀 비슷비슷하다 해야 될지? 3개씩 넣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너네 일로와! 짜잔! 여기 고블린 두 마리하고 자 여기는 픽셀샵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라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뿅! 뭐가 나온거지? 아 얘가 나왔네? 픽셀코기가 나왔습니다! 오호! 픽셀코기가 골드로 나왔습니다! 귀엽구만요? 자 그러면 이제 형호기 3마리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샵크 3마리 합치면 뭐가 나올지? 나나나나나나 뿅냅냅냅냅 가자! 이번에는 과연 뿅! 이번에는 레인보우 픽셀기실 도착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헤이! 자 그러면은 레인보우 있으니까 자 요 3마리 한번 합쳐볼까요? 합쳐봅시다! 그래요! 뭐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런거 안 남으면 좋겠는데 아이씨 아 몰라 해보셔야 가자고! 과연! 슬피 오호!! 결과는 픽셀 디노 1.97 차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구만요?